막바로 결론부터 던집니다. 동백지구 단독 필지 3합이 끝내줘요. 3합이니까 이유도 3가지겠죠? 요건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전원마을 어워즈 최우수상의 빛나는 동백지구 못보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구요. 그땐 저 너머 초당초 인근을 둘러봤구요. 이번엔 널뛰넓은 동백지구 그 중에서도 구독자님들이 핵심이라며 콕 집어준 동백도서관 주변 위아랫마을을 돌아봤습니다. 확실히 날씨 좋은 봄에 오니까 인물이 확 사네요. 여기는 크게 석성산 서편 능선 아래로 널찍하게 펼쳐진 곳인데요. 위에서 보니까 숲속에 폭 파묻힌 것 같은 아늑한 느낌이 예술이죠. 확실히 동백의 센터답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내려가서 차로 한바퀴 가볍게 돌아보시죠. 동백지구를 강추하는 첫번째 이유 1합, 바로 교통입니다. 이따 입지 분석 때 자세히 뜯어보겠지만 여기서 지도 정도만 살짝 보는건 괜찮잖아. 보세요. 지구 전체를 영동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로가 두팔 벌려 꼭 끌어안고 있죠. 보통 이런 곳은 물류창고나 공장들 독차지인데 여긴 희한하게 깨끗합니다. 하긴 사통팔달이란 말이 어디 물건에만 쓰이면 되겠습니까? 그걸 쓰는 사람도 빠르게 오고 가야죠. 우리 구독자님들 입지 볼 때 다 제쳐두고 일단 도로, 교통부터 보고 계시죠? 기본기가 이렇게 탄탄하니까 이 동네 주거 만족도가 언제나 최상위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통이 다 완벽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 일단 매운맛 시간에 제가 따로 한 숟가락 잘 담아놨습니다. 동백지구를 강추하는 두번째 이유 2합, 인프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분은 역시 용인세브란스병원이겠죠. 저것 하나로 동네분들 평생 이사 걱정 끝! 은퇴 후 시니어분들께 마동석 같은 아주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긴 학교도 많아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립학원들까지 빼곡합니다. 게다가 부모님 교육렬까지 높아 학업 수준도 타지역과 비견할만하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역시 강추! 자 그렇다면 모든 인프라가 다 이렇게 완벽 아니 갓벽이냐? 그것도 아니죠. 잠시 뒤에 체크해보겠습니다. 동백지구를 강추하는 세번째 이유 3합, 바로 가격! 저 아시죠? 단독 필지만 줄거나 돌아다니는 것 이 교통에, 이 인프라에, 이 가격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보정동, 이의동만 해도 이미 가격은 부담스럽기 짝이 없어졌더군요. 근데 여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경쟁력 있고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아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꼭 이런 얘기 나오죠. 저거 없자네, 귓광고네, 맛깎다. 아이고 참. 저 이 동네 집도 땅도 없고요. 친척도 안 삽니다. 됐나요? 차로는 이쯤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도보 여행 따라오시죠. 이 정표를 보니까 직진하면 수원 성남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가 있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동백역이 나오죠, 에바라인. 그렇습니다. 저쪽이 경부선이에요.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로. 게다가 경부선까지. 아니, 여기도 3합이네. 그 가운데가 바로 여기 동백지구. 동백도서관에서 마성IC까지는 18분 7.7km. 서용인 IC까지도 비슷하네요. 19분 10km. 지금 출퇴근 시간. 와, 정말 길이 많이 막힙니다. 일단 차선이 좁고요. 입체적으로 설계를 했지만, 양쪽에서 끼어든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차들도 많고요. 길 좋다고 차까지 안 막히는 건 아니겠죠. 경부선 라인치고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버스 정거장이 보입니다. 당연히 뭐 버스는 많겠죠. 두 대 있네요. 두 대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쪽은 샛길이더군요. 큰 길엔 많이 들어옵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나저나 여긴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문제더군요. 보세요. 딱 한 대 있는 경전철 에버라인. 참 요상하게 돌아서 엉뚱하게 가버리죠. 아니, 동네는 여다두고 왜 이렇게 걷더니.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파트 사이에 있는 저런 마을. 빙 둘러싼 아파트들이 엄청 많은데, 한적한 시골에 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지금 대원 칸타빌 아파트 사이에 저렇게 석성초등학교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을 중심에 두고 초중고 위치. 말씀드린 대로 첨첨합니다. 동백도서관 중심으로 반경 1.35km, 도보 20분 안쪽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얘들이 다 양옆으로 퍼져 있네요. 단독마을 쪽엔 별로 없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랍니다. 우리 마을에서 버스로 거의 한정거장 정도를 걸어오니까, 드디어 상가 건물을 마주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성산마을 서해 그랑불이 보이고요. 저 아래쪽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눈에 띄네요. 지하 4층, 지상 13층, 708병상, 대형종합병원으로 크기도 큼직한 게, 동네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동백도서관에서 출발시 약 10분 2.3km, 그 옆에는 동백호수공원과 이마트 같은 다채로운 상가들이 원형으로 빙 돌아가며 살뜰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직접 돌아봤더니요, 진짜 없는 게 없더군요. 사람도 참 많았고요. 야,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30분 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 한 대 뺏겼네. 에이, 뺏겼네. 아니, 저기 호수공원 가서 클로징 찍으려고 했는데, 주차할 데가 이렇게 없다니. 야, 저쪽에 송전탑이 아주 크게 보이네요. 이 마을을 아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지금도 집들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데요. 근데 쟤들은 붙어도 너무 붙었다. 그쵸? 쿠팡, 쓱, 마켓컬리, 배민, 요기호, 전부 다 오케이.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여기 동백지구는 3합이 아주 끝내줍니다. 세 가지 재료는 뭐? 바로 교통, 인프라, 가격.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단독주택 거주 후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본 사람 얘기 아니면 절대 믿지 말라고. 여기 댓글 창도 마찬가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댓글들이 실거주민분들 후기니까요. 특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영상 제작법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답사지에서 브이로그 스타일로 한 번 풀어봤으니까요. 들어가서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제 멘트 없는 답사기 풀 영상도 함께 링크해두겠습니다. 시청과 구독 미리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